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한 번 조금 더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주제가 좀 모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냥 침묵을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자성으로는 동문서답이라고 그렇게 하죠.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현장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좀 많이 현장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2024년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마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 전후해 가지고 레임덕이 이미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이제 논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평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관역을 빗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레임덕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지지층에 상당히 많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반대편 사람들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그 민심이 가장 중요한 그런 향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침묵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움직임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사법부에서 보이고 있는 이재명 사건에 대한 그런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법부에서 이제 그야말로 성진의 목을 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다음에 정권의 향배 같은 부분에 선거의 향배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임덕을 가장 주의 깊게 민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상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이제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우파 계열의 사회시민단체의 분들이 이런 걸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의혹에 대해서 무기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가원수 맞습니까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다른 그런 주제방송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한 200여 분 정도가 댓글을 남겼고 또 조회수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가원수가 맞는가 보다시피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수사와 처단 없이 내년 총선거 실시가 불가능하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신에 행정안정부가 전면 수개표로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사회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연령도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단 통강군은 비싼 부분도 있지만 사회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구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게 좀 파격적인 문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가원수가 맞습니까 이것도 이제 민심 위반 국민들의 가장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어떤 문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논평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논평에 좀 주관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저는 이제 사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양반이 사심 없이 논평을 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다른 오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논평을 하는 거죠. 그 양반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딱 까놓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최고직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책에 주어진 의무와 책무와 권리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의 규정이 된 대통령 책무의 가장 우선순위는 국가를 지키는 거거든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적들로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 적에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순방을 통해서 무슨 세일러를 한다. 대통령이 뭘 물건을 팔겠습니까 30년 40년 정도 항상 봉급받아 가지고 생활해 온 사람들이니까 물건을 여러분들 파는 사람들이야 그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여러분들 올라타 가지고 내가 세일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봐야 어떤 국민들도 그걸 믿지 않을 겁니다. 검사로 30년 이상 산 사람이 돈을 벌어본 경험이라는 것이 크죠. 공무원 봉급이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검사 봉급을 갖고 산 거 아닙니까 물건 하나도 이런 팔아본지 사람이 무슨 사우디를 가서 물건을 판다 그게 다 여러분들 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 요식행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 딜은 다 해놓고 아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책무의 어떨은 국화를 지키는 거거든요 헌정질서를 방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 중에서 또 여러분들 가장 높은 직책의 대통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까놓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지금 책무를 이행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라는 부정선거 세력들로부터 국가가 내침을 여덟 번째 당한 겁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이나 이런 부정선거를 당한 겁니다 대통령이 책무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봉급을 받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대통령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반 직장에서 그냥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잘 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육 수준들이 다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일자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헌정질서 붕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깔아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보천치고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깔아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국민들이 궁금하지만 알 바가 아닌 거죠 사연이 그걸 숨겨야 된다든지 그걸 약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묶개를 했다든지 그런 건 국민들이 시시콜콜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의 관계라는 것은 대통령 헌법이 제66조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책무를 여러분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반개한데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어떻게 탄핵 이야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어떻게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급속히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책무를 전혀 하지 않고 해외 순방 다니면서 그것이 대통령 책무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포장해서 여러분들 언론의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노출시킨다 해가지고 그걸 고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모조모를 따지게 되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 아이들이 한참 여러분들 성장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때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가장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대개 여러분 어머니 역할을 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가장의 책무가 뭡니까 일 열심히 해가 돈 벌어가지고 입히고 먹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다음에 다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의 책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 생활인들은 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이런 돈 벌어서 아이들 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한 문장으로 정리될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책무가 뭐냐 나라 지키는 일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뭐죠 은폐 내지 무기 내지 방치하지 않습니까 검사 책무가 뭡니까 누가 이야기하더구먼요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다 그게 검사 책무다 아주 여러분들 잘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한 법무부 장관이 무슨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일 겁니다 대통령이 책무를 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지지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입에 탄핵 이야기가 곧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하더라도 거대한 강물의 물고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도 답답하니까 어제 문화일보의 그런 오단 통강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 나라 국가원수가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신문지면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남기는 댓글이나 그다음에 전후 맥락이나 이런 걸 미뤄볼 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침묵하는 걸 보고 먼산 쳐다보기를 하는 걸 보고 딴짓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레임덕이 2024년 총선에 패배하면 레임덕이 시작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그 수많은 여러분들의 이해 집단들이 모여가 사는데 영이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가 될 겁니까 공병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공병호는 여전히 공병호죠 제발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충성하지 맙시다 옳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따져야지 윤석열이가 신입니까 왕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노골 여러분들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책무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 방금 여러분들 중요한 책무를 지닌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 세력에 투항 내지 항복하는 걸 보고 뭐 이제는 연여 국정수행하는데 안 움직이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거 없이 선거는 이미 결정이 됐구나 그렇게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책무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당연한 권한이 있는 거죠 책임을 내는 여러분들 시민들은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대통령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냥 대통령 놀이하는 겁니다 꼭 감아 타고 그러나 그 놀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그것 전에 책무를 다 하고 놀이하라 이야기죠 아버지가 골프장 가는 건 괜찮다 그러나 맥이 살리는 책무를 다 하고 아버지가 골프장을 다녀야지 여러분들 가족들은 방치한 채 골프장을 다니면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가족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비난하는 거죠 대통령한테는 취미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선거가 고착화되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아우성을 안 치겠습니까 당연히 아우성을 치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연배도 있고 성정 자체가 그렇게 격하지 않고 그렇게 사심이 없는 사람 입에서 여러분들 있죠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레인덕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원수가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의 책무가 나오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끝물입니다 끝물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발언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러면 참 위기입니다 위기 심사숙고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하는 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맨날 바쁩니까 주말에 신문도 보고할 거 아닙니까 영이 여러분들 설려면 말에 신뢰가 여러분 써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방치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겁니까 한 집안도 여러분들 과장의 엉망진창으로 이런 원칙 없이 하면 한 집안도 통솔하기가 힘든데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여러분들 갈려 있는데 원칙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도덕질 여러분들 모르는 채 하면서 어떻게 나라에 영을 세우고 여러분 나라를 끌어가겠습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다들 어떻게 살았는지 참 내 눈에는 한심하게 보입니다 한심하게 나중에 이제 악소리가 날 때가 되면 본인이야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잘못해서 악소리가 나지만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최고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용 splendid